유나의 What's in my tin case 제가 아일랜드에 들고 갈 세 가지 물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짠 제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바로 매니큐어입니다 제가 워낙 손톱 관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손톱 꾸미는 것도 좋아해서 얘를 들고 왔습니다 색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짜잔 너무 귀엽죠? 얘네들은 제 고양이 소품들입니다 제가 아일랜드2에 가져가서 고양이 소품들로 가득 채우려고 들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와 고양이 스티커로 꾸며져 있는 제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는 사실 제가 그린 고양이 도감이 있습니다 아일랜드2에 들고 가서도 연습하면서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팅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표지가 이렇게 고양이 범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고양이 포즈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들고 갈 물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상으로 유나의 왓츠니 마이 틴케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